자, 패딩과 마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뭔가 실험해볼 때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더, 10px 보더, 그쵸, 상태에서 어, 자, 마진, 탑, 20px이 뭐겠어요? 그쵸, 상자 바깥으로, 위에 20, 여기가 20, 20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20 하면은, 여기가 20 된 거죠. 200 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진, 버텀 하면 뭐예요? 밑으로 밀어내는 거죠. 네, 뭐, 마진, 라이트는 뭐겠어요?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거겠죠.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 네, 어,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에이, 뭐야? 랜덤 고양이 이미지 생성기라고 있어요. 요거는 외워두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지우고 해볼게요. 이미지 탭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서 자, 플레이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쓰면은 알아서 이제 고양이 사진을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줘요. 뭐 어떤 비율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자, 이제 요거 갖다가 해볼게요. 자, div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칠해볼게요. 레드 자,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하면 어떻게 돼요? 너비가 확 줄어들겠죠? 이 상태에서 패딩 탑 10픽셀 이렇게 하면 뭐다? 이 박스의 안쪽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보더까지 칠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박스 바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박스 안쪽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패딩 라이트 100픽셀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자, 마진 줘볼게요. 마진 라이트 20픽셀 그러면 요기, 요기 바깥에 그러니까 요거, 요 보더 기준으로 바깥쪽은 뭐다? 마진 안쪽은 뭐예요? 패딩 자,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마진 0하면은 이게 마진, 탑, 레프트, 라이트 0한 거 똑같은 거니까 요기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패딩 0하면 요 위에서 쓴 게 다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패딩, 탑, 레프트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다 요거 쓰면은 요거 때문에 위에 다 무시가 된다. 네, 자 패딩과 마진이었습니다. 자, 패딩과 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